어머 니가 아영이니? 아이고 얼굴도 참 예쁘게 생겼다. 어떻게 우리 기훈이가 육우남인데 만나줄 생각을 해서 너무 고맙다. 결혼 6년차에 접어드신 분이라고 합니다. 요즘 나이로 하면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요. 30대 중반에 결혼식을 올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분보다 2살 연상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요. 처음에 결혼을 할 때부터 사연자분을 굉장히 탄탁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너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너보다 2살 많은 연상을 뭐가 좋다고 만나냐. 니가 뭐가 아쉬워서 매모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너 때문에 엄마가 허락은 하는데 너무 탄탁지 않다. 남편분보다 2살 연상이라는 점을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탄탁지 않게 여기섰다고 합니다. 아니 요즘 시대 연상연화가 뭐가 어때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직후부터 시어머니는 굉장히 우리 사연자분을 탄탁지 않게 여겼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께 애폼을 받아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시어머니의 첫 생신을 맞이해서 새벽부터 열심히 장을 봐서 음식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결혼하고 첫 생신이여가지고요. 음식 많이 준비했거든요.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한번 드셔보세요. 아휴 밖에서 그냥 고기나 사먹으면 될 것을 내가 굳이 이걸 먹어야 되네. 한번 먹어나 볼게. 아우! 니네 친정엄마는 뭐 너 음식도 안 알려주더나? 아우! 너무 맛있다. 아 됐다. 그 자리에서 미역국을 들고 가더니 싱크대에 딱 끼얹어버렸다고 합니다. 나의 정성과 노력이 싹 흘리 무시받았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너무 바보같이 착한 우리 사연자분 시어머니 생신인데 괜히 기분 상한 건 아닌가 조마조마 해가지고 결국 모시고 나가서 비싼 초고기를 또 사들였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이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부터 시어머니가 계속 임신 타령을 했다고 합니다. 얘 너 지금 빨리 아기 가져야 되는 거 아니니? 어 너 지금 출산해도 노산이야 노산 얘 나이 먹었으면 좀 나이 먹은 것답게 생각을 해가지고 애를 빨리빨리 가질 생각을 해야지 니네가 지금 신혼을 즐길 때니? 계속 임신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또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연자분은요 아이를 출산을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출산을 할 거 나도 내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조금 일찍 아기 낳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자연 임신을 하기 위해서 1년 내내 노력을 해봤지만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봤다고 해요. 남자 여자 우리 부부 모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한번 시험관 아기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하셨고 시험관 아이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처음에 약 먹고 배란 유도해서 그 남자 채취하고 굉장히 굉장히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래도 아이를 갖겠다는 생각만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니까 이 자체는 좀 참을만 했대요. 그런데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언사였다고 합니다. 아휴 내가 진짜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할 때부터 알아봤다. 아기도 못 낳니 너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네가 나이 먹는 거 말고는. 우리 누군 애는 결혼해가지고 바로 아기 생겨가지고 아들만 숭풍숭풍 잘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연 임신도 안 돼가지고 시험관 임신이랑 하고 있고 말이야. 너 그거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하지 말고 너네 친정에서 돈 받아가지고 해. 네 몸에 하자 있어서 그런 거니까. 시험관 아기를 하는 과정 자체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시어머니가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런데 시험관 아이를요. 3년, 4년 계속해도 아기가 안 생겼대요. 그러니까 계속 심리적으로 더 위축이 되고 또 위축이 되고 하셨던 거죠. 시험관 아이를 4년을 시도하고 기적적으로 아이가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요.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였대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도 애탈형을 하니까 드디어 임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어머니 저 이제 아기가 자리 잡았대요. 이제 좀 있으면 아기 나올 수 있대요. 아이고 자랑이다 자랑이다. 그동안 쏟아 부은 돈이 얼만데 당연히 생겨야지. 그리고 일단은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일단은 기다려볼게. 칭찬을 받을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아들인지 확인해야 된다고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이게 근데 그대로 영향을 미쳤었나 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요. 안정기를 넘기지 못하고 아이가 유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요.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인심도 안 되고 시험관 시술. 진짜 네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어머니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애 낳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어머니 제 마음도 좀 헤아려주시면 안 될까요? 야 네가 옛날 말로 치면 씹아지지 뭐냐? 애나 잘 낳을 것이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질질 짜는 것 밖에 없으니 내가 이러니까 정이 들어 안 들어. 꼴 보기 싫어. 어머니 사정 좀 봐주세요 라고 눈물로 애원하는 사연자분의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시험관 아이를 쉬지 않고 계속 하니까 몸도 축날대로 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시험관 아이를 계속 하는 거는 너무 무리가 생기니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도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금 휴식기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사랑을 해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시험관 아이를 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낙담하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시부모님 아빠까지 들어와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갈수록 갈수록 대화가 단절이 되고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한 번 유산을 한 이후에는요. 완전히 밖으로 돌기 시작했대요. 맨날 회식이 있다고 하고 늦게 들어오고 주말마다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니까 주말에도 개인 시간을 갖겠다고 밖으로 다돌고 뭔가 싸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귀가한 날 핸드폰이 띨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바람이 났던 거죠. 그리고 사진을 보아하니까 굉장히 어린 여자로 보였대요. 맨날 시험은요. 너는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 어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났다?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거를 친정에는 얘기하기가 너무너무 싫었대요. 왜냐하면 애 안 생기는 것도 괜히 친정 뭔가 잘못이 아닌가 하면서 마음 아파하는데 이것까지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혼자 참다가 그래도 시어머니가 아들이 바람피는 건 용납하지 않겠지? 본인도 같은 여자 입장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싶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내서 도움을 요청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어 뭔데 얘기해봐. 기훈씨가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난 것 같아요. 어머니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뭐? 기훈이가 바람이 났어? 어린 여자랑? 오 알겠다. 끊어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뭐지? 시어머니가 왜 그러지? 그리고 우리 사연자분은요. 사실 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지금 직장도 없고 다시 신정으로 돌아가기도 너무 갈 곳이 없다는 마음이 들고 하니까 어떻게든 남편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여보 내가 잘할게요. 응 이제 우리 다시 잘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도 남편이 계속 계속 밖으로 돌았대요. 그리고 주말에는요. 어머니하고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서 계속 시댁에 가서 있더라는 거예요. 자 시어머니한테 남편의 불륜 사실을 얘기를 하고 3개월 동안 바뀌는 것도 없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연락이 끊기고 갑자기 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주말 남편이 시댁에 갔다고 한 날에 한번 시댁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다다닥 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 집에 들어가지마 아 집에 들어가면 어머한테 무슨 안 좋은 소리 들려가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하면서 집에 들어가는 거를 급도로 말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서 어머니와 낯선 여자가 하하호호 웃는 소리가 문틈을 타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영이니? 아이고 얼굴도 참 예쁘게 생겼다. 어떻게 우리 기훈이가 유구남인데 만나줄 생각을 해서 너무 고맙다. 조금만 기다려줘봐. 내가 이혼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알아서 다 이혼하게 해줄게. 그리고 우리 아들하고 다시 결혼해. 알겠지? 처음부터 이런 애를 만났어야 했는데 내가 진짜 이제야 좀 속이 풀리는 것 같다. 우리 사연자들은요 바람을 핀 남편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웃고 있는 그 여자 그 줌도 너무너무 시럽지만 나한테는 혼인생활 6년 동안 그렇게 모욕적인 현상 할 줄 아는 게 뭐니 이게 전부였는데 그 아영씨라는 그 여자한테 하하호호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미치도록 열받았던 거죠. 그래서요. 우리 사연자분이 궁금한 것은 첫 번째로는요. 당연히 남편하고 이혼할 수 있는지 두 번째. 가장 가장 궁금한 점은요. 이 시어머니한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지금 애기를 낳네 마늘 막 이렇게 하고 난리치는 시어머니가 아직도 있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놀라운데 일단은 제가 침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가능하죠. 남편이요. 아주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는요. 부정행위를 한 때를요. 이혼 사유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하고 이혼이 가능하고요. 물어보지는 않으셨는데요. 아까 사연에서 그랬잖아요. 시어머니가 이혼할 때까지 정말 기다려주렴 했다는 거는 기혼자인 걸 당연히 알고도 가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 당연히 진행 함께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거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냐면 사연자분 뿐만 아니라 우리 의뢰인분들도 늘 궁금해하시거든요. 우리 사연자분 성형 같은 경우에는요. 시어머니가 아주 적극적으로 기다려라. 내가 이혼하게 해줄 테니. 음 하하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옆에서 아들의 이혼을 종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혼인파탄에 가담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세 750조에 따라서 불법행위가 되거든요. 아들의 혼인생활을 망친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자료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남편 상간녀 시어머니 아주 쓰리콤보로 꼭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애기 나라고 옆에서 시어머니가 난리치게? 이렇게 부당하게 푸쉬하는 집이 있다면요. 참지 마시고 할 말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애기 출산하는 일이 뭐 쉬운 일입니까? 내가 진짜 나의 건강을 다 받쳐가지고 출산하고 하는 일인데 누가 관여할 문제도 아닐 뿐더러 내가 애기 낳지 않고 딩크종으로 사겠다라고 하면서 딩크종으로 사는 거죠. 사연자분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비슷한 상황 겪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요. 꼭 참지 말고 할 말 반드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시면서요.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마음속에 담아둔 고부갈등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메일 주소로 사연 보내주시면요. 제가 사연 소개해드리고 맞춤 솔루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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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